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연희님이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죠?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공매도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조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죠. 오늘도 1%대 하락이고요. 43만 7천 5백원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2차전지 종목을 매수하고는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수급이나 안정도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건 앵커님하고 어제 아침 방송하면서 제가 그나마 지금 2차전지 중에는 가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정적일 것 같다. 가장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업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야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한 966만 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4% 늘었거든요. 성장을 잘했죠.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지고 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한창 좋았던 때보다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려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GM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배터리 공급하는 거 파나소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드도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 전기차 60만 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전기차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만 나타나다가 지금 좀 덜 팔리는데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전기차를 무작정 찍어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업황 자체.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내년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들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을 제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대선에 대한 어떤 싸움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당선되면 IRA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찌 됐든 IRA 수위에 대해서 또 크게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직격탄입니까?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수주 잔고가 지금 500조 원이 넘어가요. 그만큼 수주 잔고 어마어마하고 이제 사측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지금 한 번 내실 다질 타이밍이다.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급성장해서 우리도 너무 빨래게 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 짓고 인력이 끌어당기는 거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상황에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하고 다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아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시장의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가 어제랑 그저께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주말 동안에 공매도 금지 이슈 보기 전에 딱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반도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반도체가 확실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 정도 수급이면 이거 반도체 다음 주에 갈 거다라고 주말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살 준비를 딱 하고 왔는데 웬일에 오니까 공매도 금지 주말 동안에 땅땅땅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승이 오히려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라고 하면 제가 2차전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림은 이런 급반등이 아니라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이 올라오면서 수급도 차근차근이 들어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기대를 했거든요. 연속성이 있게. 네. 연속성이 있게. 그러면서 결국 지금 2차전지는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만 해도 코스닥 1, 2종목이니까 시장과 당연히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도 똑같은 그림 나오고 있죠.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냐 보게 되면 이전 매물구간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와버리는 차익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매물구간 부딪히면서 그대로 다 차익실현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즉 공매도 금지하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매물구간에 부딪히게 됐고 매물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로 수급이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좋게 보는 건 어느 정도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저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아있어서 결국 또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모아 나간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좋은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가부터 한 40만 원 정도 구간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금요일 날에 제가 미스터마켓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2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네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부터 40만 원까지 모아가기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